서운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다 말씀해 보세요. 과잉보호하는 것 같아요. 그냥 또 아기들한테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거 먹으세요. 그게 너무 좀 답답한 것도 있고 너무. 애한테는 그렇게 존댓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는 안 그랬죠. 엄마 이리 와봐. 엄마 이거 먹어. 그러면. 차라리 엄마한테도 존댓말 하면서 애한테도 그러든가. 근데 가족끼리는 너무 존댓말 하면 좀 식상해요. 식상해. 식상해. 그렇긴 하겠네. 식상해. 아들이랑 얘기 좀 나눠보죠. 본인도 고민 맞으십니까? 네 고민이 맞아요. 저희가 초대다 보니까 조금 육아 공부를 해가면서 천천히 좀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시다 보니까 그게 다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럼 남편이 보기에는 어느 분은 가장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내 없이 처갓집에 방문해서 식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내가 없으면 장모님이 조금 더 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때는 제 앞에서 이제 공깃밥. 공깃밥? 공깃밥 반공기를 이제 아이한테 먹이고. 진짜 많이 먹이네. 김치랑 반찬 같은 거를 입 주변에다가 이렇게. 시도하시는 걸 계속. 이제 먹으면 먹어라. 김치 이런 걸. 네. 씻어서. 씻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씻고 그냥 이렇게. 근데 안 씻고 그냥 이렇게. 이거 진짜 빨간 거를? 그리고 또. 아이 수저는 젖병 소독기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아이한테 먹이고 그렇게 육아를 하고 있는데. 아이 수저만 따로. 네 맞아요.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드시던 수저를 그냥. 아이 먹이는데 사용하시니까. 그걸 제가 이제 사회 입장에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조용히. 그 와이프한테. 일리고. 아니 근데 지금 어머님 얼굴이 되게 안 좋아요.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니 사회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몰랐죠? 몰랐는데. 그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좀 애용이라 좀 소심한가 봐. 어려우니까 장모님이. 그리고 어머니 왜 거짓말 하세요. 김치를 씻었다며요. 안 씻고 먹이려고 그랬다면서요. 그런 걸 여기서 말하면 어떡해. 그런 걸 여기서 말하면 어떡해. 지금에서 또 흥심하셨네. 어머니 매운 거는 아이한테 좀 세긴 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적응을 빨리 하라고. 아니 너무 빨리. 빨리 적응시켜서 어디. 어디 내보내려고 그러세요. 아니 쟤네들은 뭐야. 6, 7개월 지나서 밥을 먹여갖고. 그 생각이 나갖고. 얘네들 빨리 그냥 적응을 해라. 그래갖고 그랬는데. 너무 유난 떨어갖고 그냥 너무 안 맞아요. 수저를 이렇게 바로 입에 넣은 거 좀 서운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쟤가 얼마나 깨끗한데. 이거 근데 좁혀지기가 참 힘들어요. 그럼 그럼. 옛날에는 다 씹어서 그걸 뱉어서 이렇게. 맞아요. 막 주기도 했었는데. 근데 요즘은 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모두들 그렇게 하니까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약간 도가 지나치는 건 뭐가 있었을까요? 뭐 워낙에 장난기도 많으시니까. 테이블도 항상 거실에 놓으세요. 근데 올려놓지 말아라. 좀 테이블 좀 치워라 하는데. 꼭 굳이 거기다 놓으시고. 애가 올라가는 거다 하면서 엉덩이 이렇게. 두립이 일어나서. 일부러 올라가라고. 적응시키려고. 막 박수 침이시면 잡아주지도 않으세요. 어린아이 죽은 약간 특수부대기라는 거야. 그러면 아니 떨어지잖아요. 안 잡아주시면. 결국에 또 거의 위에 또 음식도 있는데 올리셔가지고. 그게 꼬꾸라 더워. 음식이랑 같이 얘가. 네. 애기는 이제 좀 멍들고 막 이러면서. 아이구. 아이가 막 자지러지니까. 진짜 친정에 진짜 가지 말까? 턴을 둘까? 너무 가까우니까. 집이 또 오근거리라서. 어머니 삐졌어요 지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뭐 안 돼 삐졌구만. 아 살짝 좀 삐졌는데요. 근데 왜 아이를 높은 곳에 이렇게 4개 올려놓으세요? 그럼 그런 데는 좀 위험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애들은 일찌감치 무대에 올려놔야 무대에 올려놔야 아 무대인 거야 상이? 무대에요 무대 근데 거기 올라가면 율동도 잘해요 반짝반짝 그것도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아니 근데 어쨌든 고꾸라졌잖아요 거기서 한 번 넘어져서 얼마나 미안한지 근데 또 제가 또 울음이 딱 그치면 또 갖다 올려놔요 아니 정말 왜 무대 적응을 빨리 하라고 무슨 무대에요? 연예인 시키려고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요만한 애들 지금 연예인 시킨다고요? 네 얼른 크면은 음악학원 보내려고 야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 얘기해서 좀 더 심각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교육방식까지 엄마가 신경을 쓰실 것 같아요 음악학원은 벌써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동대해줘야 된다 어머님이 평소에 시도라든가 장난기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성격이 좀 김준호씨 개그맨 김준호씨 좀 비슷하게 닮아갖고 개그맨 김준호씨 애드립도 강하고 애드립도 강하고 애드립도 강하고 친구분들이 어디 모임 있으면 저 없으면 모임을 안 해요 재밌으시네 되게 재밌으신 분이고 그렇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약간 본인이 해야 되는 건 무조건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아 네 맞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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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또 해드려야 되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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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에 방문하시는 거를 불시적으로 방문을 하세요 야 이거 이거 위험하다 엄청 당황스러워요 친구랑 저랑 이렇게 둘이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을 하신 거예요 비번 아세요 혹시? 비번은 모르세요 갑자기 오셔가지고 문을 두드리시는데 저희는 누가 왔는지도 모르는데 나가보니까 장모님이 친구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동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친구랑은 동생을 만들 수가 없죠 친구랑은 우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때는 애도 보고 싶고 또 맛있는 거를 사들고 갖고 또 사이도 먹이고 싶고 근데 친구가 있는 줄 몰랐죠 가서 딱 친구가 있는 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보고 친구다 너무 꽃미남이다 잘생겼다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또 가서 악수하고 그냥 자주 놀러 오라고 가서 애드립 치고 오셨네 아니 보통 아이고 내가 신뢰했네 미안하네 아니 전혀 그런 거 없죠 어머니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좀 일방적이다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아 일방적인 줄 알면서도 그냥 가는 거예요 무조건 어머니는? 네 무조건 일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비밀번호 안 알려주는 거 되게 화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저는 그거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그거는 왜 안 안 해주라고? 그거는 좀 신뢰가 되는 거 같아서 갑자기 찰나오 갑자기 찰나오 아니 어머니 아니 벨 누르는 거 말고 비번 그 누르는 거하고 두들기 이런 건 다르다 틀리죠 딱 맞으러선이 있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도 마지막 맞으러 어머님이 좀 고집이 센 거 같은데 이런 점 때문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그 작년에 엄마가 이제 간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제 수술을 하실 정도면 조금 비수가 좀 그 간암 거의 한 3개월 남았다고 통보받을 정도 좀 많이 위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좋아 보이시는데? 네 엄마가 혼자 병원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시다가 가족 동의서가 있어야 돼서 이제 언니한테 이제 가서 얘기를 하고 언니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알게 돼서 그날 진짜 엄청 펑펑 울고 아이고 아이고 다행히도 남동생이 또 있어요 남동생이 간이식을 해줘서 아 맞아갖고? 아우 잘 됐네 그래서 이제 아우 다행이다 네 다행히 수술 잘 돼서 지금은 저렇게도 너무 파통하게 또 즐겁게 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또 일을 계속 하세요 이야 근데 몸살이 나도 약을 못 드세요 그 수술한 것 때문에 아 약을 먹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다 온몸으로 안 드셔야 되는데 네 그게 너무 걱정이 되고 뭐 느끼한 것 좀만 먹으면 바로 집에 와서 김치 드세요 매운 거 먹고 아 그런 거 자극적인 거 또 이제 뭐 피자 같은 거나 식당을 좀 조절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게 너무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너무 쉬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어머님이 진짜 좀 진짜 남자 같으시네 왜냐면 딸한테 얘기도 하고 그렇죠 혼자 가서 병원에 가서 딸들한테 얘기 안 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되게 강하시네 어머님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한 건 그 순간 바로 해야 되는 건 안 하면 늦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응? 아니 말을 말하시던 그거를 말하시던 실전에 옮기신 거는 네 생각한 거를 어머님 아프시고 그런 것 때문에 네 제가 삶을 뭐 새로운 삶을 다시 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제가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때를 안 놓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거죠 어더욱이 그러니까 귀중하게 다시 얻으신 삶인데 네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좀 걱정돼서 저는 뭐 약도 잘 먹고 의사 선생님께서 시키는 대로 잘 하고 아니 햄버거도 먹고 콜루 먹고 김치 막 드시고 그러신다면서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안 먹을 수 없어요 아하하하하 일하는 것도 엄마 맘대로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식들은 사실은 조금 건강을 좀 신경 써서 하는 거죠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왜 하시는 거예요 조금 나이 더 들면 못 해갖고 그냥 조금만 더 해보자 간은요 술보다 피로한 게 더 위험하거든요 스트레스 피로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또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그래갖고 돌아다니니니 일을 하자 그런 컨셉으로 그냥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컨셉으로 그런 컨셉으로 아니 술대 없이 돌아다니는 거보다 낫잖아요 그러면은 딸한테 바라는 점 바라는 거는 그냥 이왕 애기 어리니깐 하선이 동생 하나 더 놔줬으면 하고 이왕 키울 때 좀 같이 키우게 네 그리고 돈이 더 덜 들고 더 수월하고 그러니까 막 찾아가시면 안 돼요 팡팡팡 그때 낮에 갔어요 밤에 안 가고 낮에 또 들을 수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 여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네 오 그런 생각은 있어요 진짜? 동생? 아 네 지금 둘째 생각은 하는데 남편이 생각이 없어요 어? 왜? 왜요? 어? 사위 지금 저희가 둘이 같이 보낸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친정에도 맡길 수가 없으니까 아 근데 이번 그 촬영을 통해서 고민이 이렇게 해결된다면 그 자연스럽게 둘째가 생기지 않을까 아예 없었다고요? 아예 없었다고요? 어허 그거 좀 만들어봐요 해결해주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꿈을 하고 어머니가 흔한데 몇 시간이 필요한 거지? 아니 많이 물어봐요 어머니의 꿈을 이루고 싶으면 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둘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어머니 고집대로 하면 둘째 못 가져요 엄마는 신뢰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엄마한테 못 맡기잖아요 그럼 뭐 앞으로 안 보여야 되는 기간 어? 어? 야 미우치는 것도 엄마 빨라 둘째 세고 둘째 세고 네 그리고 얼른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 그냥 이유식 문제뿐이 아니네 그냥 엄마의 전반적인 성격 때문에 답답하신 거네요 그렇죠? 아니 엄마랑 대화를 단둘이 나누시면 네 대화는 쭉 달 이어서 가서 소통이 잘 되세요? 아니요 자기 말만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없는 거니까 오늘 정확하게 얘기 다 하세요 네 지금은 조금만 자제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애기 좀 위험한 데다가 안 올려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엄마 좀 건강도 이제는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게스트 분들부터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저희 어머님이랑 성격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되게 빠르시고 되게 불 같으시고 약간 대화를 할 때 좀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애기뿐만 아니라 그런 성향을 좀 고치셔야 어머니 그 수술하신 것도 좀 치유하시는 데도 그럴 거 같아요 좀 천천히 생각하시고 여유 있게 행동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 그럼 따님의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게 성격이 워낙에 화끈하시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안 그럴게 데리고 와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화끈하게 잊어버리실 거 같아요 그게 반복이 계속 될 거 같아서 자 우리 따님의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눌러보시면 눌러보시죠 자 우영아 5 4 3 2 1 끝만 자 어머님 또 따지실게 한 말씀 정민아 앞으로 안 그러고 그냥 애기한테 아무거나 안 먹이고 잘 할 테니까 자주만 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왜 안 믿겠지 안 믿겠지 안 믿겠지 이렇게 바로 내일 오실 거 같아요 워낙 태어난 애들이 여러분 엄마 말이 믿겨요? 아니요 아니요 어머님 잘할 거에요 이제 믿음을 가져 걱정하지 말고 가져요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결과 결과 보여주시죠 자 끝까지요 100은 넘어갔고 자 88표가 두 번째였는데요 자 그럼 100 오늘의 마무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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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